지금 보면 SOXS, SMH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이 SOXS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. SOXX는 엔비디아가 11.48%예요. 그런데 SMH는 그것의 2배 이상 24.6%가 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SOXX는 브로드컴 9.29%, 퀄컴 7.53%, 그래서 30개 종목에 투자하고 반에크에서 나온 SMH는 12.77% DSMC가 있고 8.67% 브로드컴이 있어서 월등히 수익률 높은 엔비디아가 SOXX의 2배 이상의 비중이고 DSMC 브로드컴이 들어가 있고 25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. 또 거래량도 미국 현지에서도 보면 SOXX보다 SMH가 2배 반, 3배 정도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달러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직접 SOXX보다는 SMH가 지금 현지로서는 좀 더 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5년간의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 월등 1등이죠? 3,351% 이야 이거 엄청납니다. 그 다음에 TSMC가 333%, 브로드컴 533%, 콜컴 좀 떨어지죠? 196%. 그래서 SMH가 엔비디아, TSMC, 브로드컴 여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만큼 SOXX보다 수익률이 높아요. 반면에 국내 삼성전자를 보면 79% 수익률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수익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원화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타이거 필반나, 코덱스 미국 반도체 보면 지금 현재 연중으로 올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71%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에요. 그런데 타이거 필반나는 48%로 차이가 납니다.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타이거 필반나가 지금 현재 16.84%에요. 비중이? 그런데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엔비디아 비중이 23.89% 달러로 투자는 SMH처럼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SMH가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고 SOXX와 타이거 필반나가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타이거 필반나가 엔비디아 16.84%, 브로드컴 11.31%, 마이크론 5.52% 구성 비중입니다. 코덱스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23.89%, TSMC 12.14%, 브로드컴 81%의 비중으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세금 내기 아까워서 그 세금 때문에 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. 워낙 1.2배, 1.3배 수익률 차이랑은 몰라도 2배, 3배, 4배 시간이 갈수록 큰 수익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을 빼더라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몇 배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제 생각에 이제는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. 투자를 하는 이유는 현금은 현재보다 미래,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 떨어진다. 알고들 계시죠?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.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요. 그래서 돈의 가치가 현재보다 미래에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가치를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.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두면, 보관을 하면, 은행에 넣어두면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의 하락을 하기 때문이에요.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몇 십 년 동안 돈을 그냥 놔둔 적이 없어요. 은행에는 생활비만 놔두고 다 투자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투자에 들어간 돈 중에서 내가 살다가 보면 돈이 필요하죠. 여러분들도 생활비비 필요하고 갑자기 또 뜻밖의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때 매매하는 것입니다.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항상 돈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. 근로소득만으로는 재산을 못 굴려요. 먹고 사는 거예요. 월급생활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꼭 병행이 돼야 됩니다. 자본소득이 곧 투자를 해서 얻는 소득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 높은 수익률을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. 2년 전에 약세장이 진행됐었죠? 부자는 하락장에서 탄생합니다. 하락구간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. 지금은 인정하시죠? 그런데 그것을 2년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. 2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지금 속이 타니까 자꾸 축가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공포를 느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요. 별로 실감을 못해요.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지나서 그때를 바닥을 치고 많이 올라왔죠. 지금 그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강세장이에요.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의 역사 보면 122년간 큰 하락장은 불과 14번 있었습니다. 122년간 그러면 계산기 122년 나누기 14번 8.7년이네 9년에 한 번 약 9년에 한 번씩 큰 하락장이 옵니다. 이때 이런 큰 하락장이 올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예요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죠? 심리가 주시장이 화랑일 때 막 올라갈 때 뉴스에 막 나올 때 그때 상승장일 때 관심도 많고 그때 막 돈을 싸들고 들어와요. 투자자금 많이 들어옵니다. 침체되고 하락장일 때 관심도 별로 없고 또 돈도 적게 들어와요. 여러분들 지금 딱 마음속에 다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다음 하락장 오면 내가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부지런히 적감해서 해야지.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. 이 레버리지 활용을 잘해야 돼요. 이렇게 122년 역사에 불과 14번 있었어요. 평균 9년에 한 번씩 이런 큰 하락장이 와요. 그러면 바닥에서 못 잡아요. 저도 못 잡아요. 전문가들도 못 잡아요.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무릎까지 올라오잖아요. 그때 레버리지 투자해도 돼요. 그래서 적어도 2년, 3년간 동안은 그때는 강사장이에요. 그때 레버리지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원한 다음에 또 깨끗하게 정리할 수도 있죠.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이런 하락장을 두 번, 세 번 맞이할 때마다 그런 레버리지 활용을 정말 레버리지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산은 크게 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. 그래서 작년 초부터 레버리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 레버리지 하세요.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알고들 계시죠? 그러나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일부는 레버리지에 담궈두면 여러분들 현재 수익률 보면 그 증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언제 매도하느냐? 그거 각자 알아서 아세요. 제가 지금 다 많이 벌었으니까 파세요 했다가 계속 올해 말까지, 내년까지 앞으로도 계속 제 생각에는 금리가 인하하는 동안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 상승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팔아라 그랬다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? 또 원망할 것 아닙니까? 충분히 난 이 정도면 됐어. 이제는 안전하게 QQQ로 갈 거야. 안전하게 SOXX, SMH, 필반나, 미국 반도체, 또 에이스 글로벌 반지 타포 난 이런 데로 갈 거야. 그렇다면 안전하게 옮기시는 게 낫다는 거죠. 여러분들 레버리지 위험합니다. 이제는 끊으세요 했다가 더 올라가면 또 원망받거든요.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,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